동백섬 바닷가 동백섬 바닷가 동백섬 바닷가 동백섬 바닷가 이곳도 산과 바닷가 너무 예쁘죠? 초나무 소나무사이로 바다가보여요 해운대 바닷가 mans, 정비가 있고 생각보다 엄청 좋음 안동석 아 예뻐요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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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껀 예뻐요 예뻐 예뻐요 짠, 잔물입니다. 쓰레기 정리하시는 분들인가봐요. 너무 이쁘죠? 비를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지요? 비오는 날 우산 쓰고 벌거리도 있어요. 기분 대빵 좋아요 상쾌하니 비오는 날씨가 좋으면 더 잘 보일껀데요. 밤에 날씨 좋을 때 제가 한번 덮치고 드릴게요 싱그럽죠? 비가 와서 지금 더 싱그러워요 낭만이 있어요 낭만이 채베콘님의 낭만에 대하여 나 생각나요 낭만에 대하여 나 생각나요 세상에나 제가 건강해서 이런 곳도 산책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안녕 제가 먼저 행복해야지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겠죠 황금 차도 없고 지금은 아침 일찍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 좋아요 너무 멋지죠? 여기가 부산이랍니다 출렁다리처럼 저는 이런게 너무 좋아요 싱그러워서 짜자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예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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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김재령과 함께 아침 산책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영상때 다시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